자 반갑습니다. 신경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강에서 10강에서 워드클라우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학습을 하고 이제 11강 회기분석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회기분석 통계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이 회기분석이 아주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하긴 뭐 저같은 경우도 컴퓨터공학이다 보니까 이 회기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활용한다 이거를 떠나서 간에 이게 뭔지는 압니다 하도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기분석이라는 것은 회기가 뭡니까? 회기 회기는 원래 의미는 옛날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회기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유전학자 중에서 그 프렌시스 골턴인가? 뭐 그분이 이제 뭐 부모의 키와 아이들의 키 사이의 연관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키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키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보다는 전체 키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뭐 가설을 세웠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회기이론이 회기분석이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칼피어슨인가 그분한테 해서 뭐 아마 회기분석이론이 정립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데이터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데이터분석의 목적은 무언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회기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인데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어떤이 저떤니 뭐 그걸 떠나서 간에 이거를 우리가 R에서 활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LM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회기식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추세선을 보고 뭐 대충 오차범위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익히면 되는 거죠 R에서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익히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어 자 한번 보죠 다음 내용을 자 다음 내용을 이제 한번 어 그래서 이제 단순 선형 회기분석이 있고요 다중선형 회기분석도 있고 뭐 로지스틱 회기분석도 있는데요 뭐 일단은 우리 요 한 3개 정도만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R에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어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회기분석에 관련된 용어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아요 그죠 상한가를 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안다면 그걸 안다면 저 이 일 안 해도 되죠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거기에 몰빵하면 뭐 하루에 30%씩 뭐 먹으니까 그죠 굳이 뭐 이 일을 안 해도 되죠 놀고 먹어도 되죠 근데 어디까지나 모든 데이터들은 오차가 있고 정확하게 아무리 예측값을 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에서는 미래의 주식시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죠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맞는 건 없죠 거의 우리가 주식 용어 중에 뉴스 나오면 팔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뭐 누구는 한강에 가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요 제 주위에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떼돈을 벌었다 뭐 운이 좋아서 상한가를 한번 갔을지 한정은 모르겠지만 뭐 떼돈을 벌었다라고 들어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게 개미의 현실이니까요 그죠 자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자 주식시세는 주식시세는 결과론적으로 기업의 매출액과 원유 그죠 우리가 두바이유라고 하죠 그죠 이 원유 가격이랑 그리고 국제정세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많이 싸고 있잖아요 그죠 무역전쟁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뭐 지소미아를 어쩌니저쩌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통화정책 이런 것들 발표할 때 이러한 등 많은 정말 많은 요소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죠 맞습니까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나 뭐 이럴 때 그죠 주식이 막 곤두박질 치고 난리를 났어요 그죠 물론 저는 주식을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뭐 아무튼 조금은 하죠 저도 아무튼 이렇게 많은 매우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시세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걸 가져오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해서 독립변수 독립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방금 봤던 기업의 매출액이나 원유 그리고 국제정세 정부정책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거죠 이거는 맞잖아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거 독립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독립적인 거고 근데 이걸로 인하여 이걸로 인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영향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주식시세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의 매출액이나 원유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주식시세가 결정이 되듯이 그게 바로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이것을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를 다른 용어로 각각 설명변수라고도 하고 이 설명변수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해서 반응변수라고도 똑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라고요 그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설명변수 반응변수도 좋은 말이기는 하나 같은 말이기는 같은 맥락인데 그것보다는 우리한테는 회기이론에서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자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이제 예측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프레딕션 해서 모델이래 나오는데 예측모델 혹은 예측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자료 그죠 그리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원유가격 원유시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통화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거하고 그리고 주식 이제 우리 포인트 시세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료를 모아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아가지고 그 두 개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를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예측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로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예측모델 혹은 예측모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회기분석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회기이론을 기초로 해서 독립변수 그죠 설명변수가 종속변수 반응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예측모델을 도출하는 통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회기분석이 그거에 예측모델을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가지고요 아시겠죠 회기분석은 여러가지 종류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 회기분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하나하나 싱글 원 하나인 경우에는 단순 회기 지금 하고 있는게 단순 회기입니다 할게 단순 회기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만월다자를 써서 다중 회기라고 우리가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단순 여러개는 다중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있는데요 회기식인데 한번 보시죠 종속변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익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품가격이나 광고비나 그리고 매장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또 뭐 여러가지가 또 부수적인 독립변수들이 있겠죠 이러한 세개의 독립변수가 있다면 이거에 의해서 매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즉 뭡니까 종속변수 얘는 Y는 1625 뭐 플러스 2100 X1 15 X2 8.4 X3 이런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상적으로 우리가 회기식을 회기식을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W 하고 X 하고 플러스 B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회기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W와 B를 구하는 겁니다 W와 B를 어떻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Y값을 구해내는 나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회기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R에서는 아주 쉽게 L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L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회기식을 LM함수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면 그래서 X와 Y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면 LM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회기식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단순 선형 회기분석의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 선형 회기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독립변수 하나 그리고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선형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 선형관계가 우리가 산점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점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고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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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죠 멋대로 막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회기식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기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형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를 예측을 예측에 활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이 바로 단순 선형 회기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기온 우리가 기온이라는 온도 그죠 온도 기온을 기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일 만약에 온도가 정말 높을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한 한 40도 38도 이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이스크림 막 대량으로 막 생산해서 팔면 되겠죠 그럼 잘 팔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예측만 할 뿐이죠 맞죠 그래서 기온 자료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판매량을 예측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변수와 그리고 종속변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 선형 회기가 되는 거죠 자 밑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산점도를 봤을 때 이 분포도를 보세요 회기식은 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초록색 선과 이 검은색 선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게 추세선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검은색 선이죠 왜 여기에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죠 맞습니까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있다 그죠 여기에는 별로 없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추세선은 얘가 검은색 선이 훨씬 더 검은색 선이 초록색 선 초록색 선 보다 추세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아울러 회기분석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W값과 B값을 구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W와 B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거로 사료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R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 선형 회기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통계학적인 아까 전에 회기분석에 대한 용어는 대충 살펴봤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대한 의미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코드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주행속도와 제동거리 하나하나식이네요 그래 단순 선형이네요 그죠 주행속도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달라진다는 거 뻔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100km를 달리면 30km를 달리면 1m에 멈추는데 100km를 달리면 엄청 많이 미끄러진다 제동거리가 엄청 걸린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기모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단순 선형 회기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죠 R에서는 R에서 제공하는 LN 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회기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봅니다 카드라는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헤드로 그리고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산점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선형적인 관계인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내장 데이터셋 안에 안에 디스트와 제동거리와 속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기식을 회기모델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LN 함수를 쓰실 때 항상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죠 종속변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속변수가 항상 먼저 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AB라인은 이 모델에 산점도가 그려졌다 그리고 산점도가 산점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 모델 회기식이 구해지면 그 회기식에 따라서 이 추세선을 얘가 산점도 위에 회기선을 그립니다 AB라인 함수 얘가 회기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코이프와 그리고 코이프 두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코이프에서 코이프 함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회기 모델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우리가 B값과 W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B값과 W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헤드에서 카즈 하니까 스피드와 제동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플랫 해서 산점도를 이제 그려봤어요 보니까 어 선형적인 관계가 맞네요 그죠 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기식 도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산점도에서 만약에 선형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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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고 치면 그러면 선형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형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회기식을 구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왜 추세선을 보고 우리가 회기선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예측값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멋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회기식 자체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모델 LM을 통해가지고 이제 구하고 있어요 회기 모델을 그리고 나서 모델을 찍어보니까 자 콜해서 LM 포뮬라 이렇게 이제 공식이 이렇게 이제 포뮬라라는 매개변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종속변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넣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인터셉트 아래에 있는 이 10 마이너스 17.579 있죠 그죠 17.579 가 바로 B값입니다 B B 우리가 아까전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Y는 W 뭡니까 X 플러스 B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B값이 바로 인터셉트 밑에 있는 게 바로 B값입니다 하시겠죠 그리고 이 스피드가 바로 W입니다 스피드가 하시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회기식을 도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있네요 그죠 디스트 제동거리는 3.93이 곱하기 스피드가 되겠죠 그죠 X가 스피드니까 얘가 독립변수니까 종속변수고 그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7.579가 되는거죠 이게 바로 회기 모델 식이죠 회기식이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델의 내용을 출력했을 때 코이피션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터셉트 하단에 있는 마이너스 17.579가 회기식에서 B값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스피드 하단에 있는 값이 3.93이가 뭐라구요 W값에 해당한다 하여 이것을 회기모델식으로 나타내면 자 디스트는 3.93이 곱하기 스피드 마이너스 17.579가 되는거에요 이게 종속변수고 이게 독립변수죠 아시겠죠 그럼 밑에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디스트 뭐 스피드 이래 있는데 회기모델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제 요거 요거 말했다 그죠 앞에서 물결표시 물결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종속변수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종속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순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칸은 당연히 사용할 데이터셋이고 여기에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반드시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변수여야 한다 열이여야 한다 컬럼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회기분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기식을 그려봐 회기식을 차트를 한번 그려본거구요 이 ab라인을 하게 되면 요렇게 요 추세선이 회기선이 생깁니다 알겠죠 ab라인 하면 자 계산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모델 요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코이프 출력을 했네요 코이프 함수를 통해가지고 출력을 하니까 인터셉트 밑에는 b값 그리고 스피드는 밑에는 w값 맞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주행속도에 따라서 제동거리를 구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보죠 b값을 얻어내고 있구요 그죠 그 다음에 w값을 얻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피드를 30으로 줬어요 30으로 주고 dist 자 종속변수 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하는데 자 w 뭡니까 w값을 곱하고 그리고 이게 x값이 되잖아요 독립변수 그래서 30을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b 했어요 이게 b가 아까 마이너스 17점 얼마였죠 그죠 얘는 또 이제 35 얘는 40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자구요 종속변수의 종속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찍었네요 그죠 종속변수의 값을 찍었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스피드 30일 때 뭡니까 제동거리는 100.3932 그죠 30인데 무슨 100m 일리는 없구요 제가 볼 때는 센치 단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인치 단위든지 여튼 한 1m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그리고 35를 줬을 때는 120 그리고 40을 줬을 때는 139더라 이거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 회기식을 통해가지고 계산이 되어진 실제 값입니다 그죠 예측값이겠죠 예측값 예측값 그죠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구한 단순 선형 회기식을 예측할 때 예측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실제 값과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회기선과 떨어진 거리가 바로 실제 값과의 오차값인 것이다 회기식이 어차피 이 회기식이라는 것은 오차를 최소화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기식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시기긴 하지만 분명 오차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생겨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거 다 이용해서 다 맞추게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 우리는 반드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예측값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예측값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아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예측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값은 다르죠 다를 수가 있죠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회기선이에요 그죠 회기선인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오차가 생겼죠 다 오차가 있네요 맞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차가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많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회기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오차값이라는 거예요 오차값 아시겠죠 이게 오차값이에요 그러면 이 오차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어 이제 그 오차 범위를 서서히 우리가 차이를 내면서 차이 얼마 정도 오차가 나오는지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제 회기식을 조금 조금 회기식이 아니라 그 데이터 값들을 조금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상 제동거리가 있고 실제 제동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개 사이를 빼면 오차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스피드에다가 주행속도를 일단 다 넣었어요 주행속도를 주행속도를 다 넣고 자 얘는 뭡니까 실제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했어요 스피드 값을 계속 곱하면 여기에 프리드를 찍으면 얘는 예측값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측값이 나옵니다 예측값을 다 찍었을 거예요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후에 데이터 프레임 해서 만들었어요 뭡니까 프리드 예측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실제 값일 거예요 실제 값 실제 값이 되고요 두 번째 열이 실제 값이 되고 그리고 예측값에서 실제 값을 빼면 오차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자 콜레임즈 열 이름을 주고 있네요 그죠 컴페어에다가 주고 있으면 예상 실제 오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자 예측값은 지금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예상 제동거리는 이만큼 나왔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예상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2가 나왔다 10이 나왔다 4가 나왔다 22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을 때 오차가 이만큼이나 생겨버렸어요 맞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오차는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기식을 가지고 세워서 어떠한 예상값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만들어낼 때 실제값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업무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거 다 맞출 것 같으면 뭐 뭐 필요 없죠 그죠 돈 많이 벌겠죠 그러면 맞죠 아무튼 이렇게 오차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예상값을 우리가 예측값을 이제 prediction value를 반드시 예상값인 걸 알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나 혹은 공부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크게 뭐 수학만 조금만 할 줄 알면 대충 다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단순 선형 회기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면요 요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몇 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아 이게 단순 선형 회기분석이구나 라고 인식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몇 번 돌려보십시오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몇 번이고 계속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고 바로 이해하시면 뭐 상관은 없고 또 통계를 공부해 하신 분도 역시 바로 이해를 하시겠죠 여튼 자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요렇게 해서 섹션 1 첫 번째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